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맵핑의 유용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나 맵핑을 잘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예제로 붉은 벽돌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붉은 벽돌을 표현한다, 만든다 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간단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으로부터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박스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요. 블럭을 만들어 줍니다. 블럭을 단순히 만들게 되면 뭐 디테일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음... 예를 들면 베벨이라는 걸 이용해서 약간 공면을 만들 수도 있겠구요. 아주 알팍하게 0.1 정도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조금 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구요. 그래서 한쪽 벽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Subdivision 이라고 하는 아이드 디비전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너무 많아졌네요. 이렇게 면을 좀 늘려 가지고요. 여기다가 어떤 벽돌에 분양을 새길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버텍스 선택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줘도 되구요. 여기 보게 되면 Scrupting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Scrupting 이라고 해서 브러쉬 라는 걸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를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있는 Scrupting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를 B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조정을 해서요. 지금 너무 커졌는데 작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해 주구요. 그리고 이제 칠하게 된 어이구 너무 뎁스가 크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살표 형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깊이감입니다. 아마도 M키 이용하게 되면 깊이감을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작게 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키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 그 다음에 컨트롤키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문양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 Shift 키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부드럽게 면을 이렇게 문질러 주는 그런 기능도 있구요. 하여튼 스컵팅이라고 해서 이런 어 뭐 찰흙빛듯이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이런게 있다 라는 정도만 어 생각하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구요. 그냥 블럭이라고 가정을 하고 복사해서 옆에다가 이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옆에다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복사해서 위쪽으로 약간 어긋나게 표현해 주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위쪽으로 조금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옆으로 늘려 나가게 되면 붉은 벽돌을 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뭐 색깔도 적용한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 주구요. 여기 있는 거 렘버트나 블린 빛나는 재질이라고 하면 블린 빛나지 않는 재질이라고 하면 렘버트를 이용해서 붉은색 느낌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만들어 주게 되면 붉은색의 그런 벽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거구요. 그 다음에 틈새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뭐 직접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겹쳐서 막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겹쳐서 막아줄 수도 있을 거에요. 뭐 실제로는 여기 있는 부분이 약간 또 시멘트 느낌 그리고 약간 이 노이즈 느낌이 있는 그런 모델링 이렇게 변형된 모델링이 됐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비효율적이냐면 우선 메쉬에 조금 많은 리소스를 많이 먹게 됐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효율적이구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았는데 멀리서 멀리서 보게 되면 그렇게 퀄러티도 높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퀄러티도 그렇게까지 지금은 떨어진 상태구요. 조금 더 메쉬를 이용해서 만든다 라고 하면 좀 더 공을 들여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상태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벽돌 문양만 벽면에다가 만든다고 하면 말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지우지 말고 요건 남겨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하나 만들어 주구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있는 플랜에 여기 서브 디비전 위드 하이트를 이렇게 일로 만들어 줘서 그냥 나눔이 없는 그냥 한 평면 판때기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맵을 이용해서 붉은 벽돌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선택을 하구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쉐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인 테이블 매터리얼에서 이렇게 새로운 쉐이더 어 약간 코팅되어 있는 느낌으로 한다라고 하면 블링 쉐이더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붉은 벽돌로 약간 빛나지 않는 광택이 없는 것도 있고 광택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광택이 있는 걸 표현한다라고 하면 블링을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구요. 그 다음에 칼라 값에다가 맵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클릭해서 파일 선택을 해 주구요. 그 다음에 파일에 이미지 네임에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전 강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미리 제가 이미지를 저장해 왔어요. 구글이라든가 이런데서 붉은 벽돌 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미지 소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글 하나 이용해서 저장해 놨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클릭해 보게 되면 워터마크 라고 해서 이렇게 상호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있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것들 주의를 하시구요. 이런식으로 이미지 벽도 없는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것들 주의를 하시구요. 어제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오픈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불린 재질이기 때문에 약간 빛나는 하얗게 뜨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건 좀 이따 정리를 해 주도록 할거에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게 되면 머리서 봤을때는 이렇게 모델링을 할 필요 없이 이미지만 이용해서도 이렇게 충분히 표현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공간이 실사 느낌일 경우에는 어울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실사 느낌이라고 하면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몇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전에 모델링 했던 것처럼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 이런 부분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미지상으로 울퉁불퉁하지만 울퉁불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걸로 표현해 주냐면요. 범프맵핑 이라고 하는걸 이걸 이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범프맵핑 그래서 이제 그전에 블링 쉐이더를 설명할 때 범프맵핑 은 나중에 언급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요 부분을 자영을 지금 하도록 할겁니다. 범프맵핑 이라고 하는거 설명하면 뭐냐면 이미지의 음영값을 이용해서 그 요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는 그런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기능이 범프맵핑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리소스를 적게 먹는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범프맵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프맵핑 클릭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이미지를 넣어 줄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다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어 있는 여기 있는 파일 2 라고 하는걸 적용하고 싶다. 그대로 적용하고 싶다. 여기다가 파일 2 라고 적어 주기만 해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 2 가 적용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시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어 줄 수도 있구요. 만약에 끊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브레이크 커넥션 이용해서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언급을 해 드리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 주고 여기 있는 컬러는 없어요. 그래서 텍스처링 펴 주든지 아니면 뭔가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파일 선택해 줍니다. 이건 새로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요. 파일로 가는게 아니라 Bump2d 라고 되어 있는게 만들어지는걸 볼 수 있구요. 여기 보게 되면 Bump Value가 있고 Bump Depths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Bump Depths 음양값에서 발생하는 깊이감을 표현해 주는 부분이구요. Bump Mapping 이라고 하는게 Bump Value 라고 하는게 어떤 이미지를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Bump Value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파일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구요. 마찬가지로 여기 Red Block 이라고 하는 기존에 썼던 이미지를 그대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까 전에는 약간 음영값의 느낌이 잘 안들었는데 지금은 뭔가 튀어나가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신기하죠? 여기는 값이 너무 깊어 보인다라고 하면 앞쪽으로 다시 화살표로 돌아와서 Bump Depths 라고 하는걸 조정해 주면 돼요. 0.1정도를 이렇게 낮추게 되면 음영값 요철이 조금 줄어들게 되구요. 기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늘려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가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죠. 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어 요철 실제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뭐 가까이서 이렇게 옆면을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는 않구요. 이렇게 멀리서 보이고 그 다음에 어 멀리서 보이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일 때는 유용한 그런 방법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한 블럭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구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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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